한지아 비상대책위원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지아입니다. 처음 비대위원으로서 인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저에게도 참 의미 있는 곳입니다. 제가 살기도 했고 현재 직장도 경기도고 또 제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배움의 일터가 경기도였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선민 후사의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승부수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입니다.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기도와 함께 가면 승리의 길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지아 비상대책위원님께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